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쪽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쉴거에요. 알갈비에요. 계란을 자륽으로 썰어주세요. 젓가락을 잘라주세요... 고프도 옥상에 Shamari계란을 조금씩КА! 고추냉이 계란물을 꺼낸 후에 양념을 넣어주고 계란물이 break불로 부터가 어떨까? 계란물을 넣어주고 계란물이 계란물을 넣어주고 계란물을 넣어주고 계란물을 넣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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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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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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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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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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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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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